아 어떻게 이래가 안걸릴 수가 있잖아, 아 이러면 또 안하기도 그렇다 타임호사만하니 안녕하세요 아 뭐하며 그냥 할게요 이거는 그냥 하는게 맞겠지 연속 두번 걸리면 해야지 연속 두번 걸리면 룰을 제가 했어요 연속 두번 걸리면 그냥 무한맵하겠습니다 어쩔수 없다 낮은 개그 낮은거면 모르겠는데 뭐 높은건데 또 두번이나 빼면 예의가 좀 그렇지 무한맵이 킹한테는 더 좋아요 킹은 벽이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다른 캐릭터는 안좋잖아 다른 캐릭터는 벽이 더 좋잖아요 근데 킹은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작게 하고 데미지는 그대로니까 킹한테도 나쁘지 않지 근데 무한맵이 루저하잖아 보는 맛이 없어 아직 안 끝났다 mbc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mbc 아직 안 끝났다 킹이 약해요 킹이 약해요 킹이 약해요 킹이 약해요 자종이 계속 나오네 촛붕 생각하면 안되겠다 소환 Ш Ek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앙 호낙 개막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차분차보 왕 차분 오늘 리터널 갑시다 킹스타 우리 성취 말로는 클라우드랍니다 왕년의 부산 1위 부산의 무릎 5,6 때 클라우드로 그래서 성취훈이 얘기했는데 MBC야 너는 저스트포그는 안이겨도 된다 어차피 끝판왕은 지금 클라우드 킹스타다 그래서 킹스타 만나면 꼭 이겨달라는데 그 친구의 성취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킹스타를 많이 안해봤는데 성취 말로는 저포보다는 킹스타가 훨씬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찌보면 부산 1위는 파는 사람 중에서는 저스트포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킹스타 아니겠습니까 클라우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래도 클라우드가 그래도 세븐도 많이 안해봤는데 한번 그래도 짬밥이 있긴 해요 클라우드 진짜 디봉기가 좋네 진짜 디봉기 진짜 디봉기 진짜 디봉기 진짜 디봉기 customers car 카운터 덮어요 풀 수가 없지 카운터 덮어요 카운터 덮어요 카운터 덮어요 카운터 덮어요 아! 조풍을 맞네 들어가나? 오케이, 이르 좀 늦은건가? 딱 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가위바위바위보 아 쉽지 않은데 성진원님 2천원 20달러 감사합니다 아 거기서 카우트 많네 아 이거 설렘이야 아 마지막에 레아 나왔으면 끝날 뻔했다 마지막에 레아 나왔으면 끝날 뻔했다 아 마지막에 레아 나왔으면 끝날 뻔했다 아 시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레아 나왔으면 끝났는데 레이지아츠 나왔으면 끝날 뻔했네 아하 아이씨 저풍 쩐다 아 이거 에이 오 라운드 2 화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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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오 으 으 잡으라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연속 두번 걸려서 그래요 원래는 안하는데 그것도 디바인인데 계속 빼면 또 그렇다 아이가 그냥 그냥 했어요 와아 이걸로 안타지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요 아침에는 아침 9시부터 11시 2시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아침방도 아 원래 클라우드가 킹스타가 어 약간 무로호 비슷한 스타일이야 기본기로 이기고 위험한거 안쓰고 나락같은거 막히는거 안쓰고 기본기로 더 이기고 아 하지만 내가 막아줄게 아 어 으아 하하하하 아아아 아으이라고 아으으이 오 개이고 아아이 아아이 어 오케이 이거 와 이거 흘리나 어 짧은거 아이가 너는 나이거네 3대 0 성취가 이걸 아주 좋아하겠는데 만약 내가 지게되면 성취한테 한번 전화 걸어봐야지 성취야 친구야 한번 보고있나 이러면서 디바니 아이씨 바로 끄네 오늘 이 터널 가나요 진짜 저 킹스타 지금 많이 말리고 있네 마지막이 마지막이 좀 마무리가 잘 안되서 아 보니 나갔는데 아이씨 고질병이 또 시작인가 아 마무리가 또 아 마무리가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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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입어봅시다 차분하게 입어봅시다 와 이걸 노리다니 역시 센스 아아 마무리 역시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 어 자고있나? 어 빨리 방송 들어오나? 니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하고 있다 끊는다 어 빨리 들어오나? 흐허허허 자는 저희 몽실몽실나 성취를 자는놈 깨워야지 엠비씨 지금 거의 텐션이 최상급인데 지금 지금 뭐 무릎을 만나도 무섭지 않을 텐션인데 아씨 앉았다 크롱이 꾸연히 들어가세요 크롱이 꾸연히 들어가세요 크롱이 꾸연히 들어가세요 아 커팅이네 크롱이 꾸연히 들어가세요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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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 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아아아 오? 뭐 안나오나?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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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성취야 보고있냐 성취야 보고있냐 친구야 보고있냐 몇 대 몇이죠? 친구야 니가 그리 원하던 킹스타와의 대결이라 4대1인가? 원코인은 안됐지만 이제 다시 이제 오늘 이터널 갑니다 상지야 잘 갔다고 하냐 인마 전화도 없노 니 언제 온지도 모르겠다 인마 한국 온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노릇을 썼을때 아무래도 자이언트하니까요 샤이닝하고 뭐 기본적으로 연잡이지 글자 와 이걸 맞냐 아 아 디옹할걸 그냥 아 디옹할걸 아 제가 원래 이렇게 플레이 안하는데 상대가 아무래도 최강자다보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 거의 대회모드로 하고있어 대회모드 mbc 예능없는 대회모드 그렇지 하단한번 잘맞고 매맞에 또 대회모드때는 또 다르지 짜게짜게 와 아 아 네 아 아 아 어 게이브 아 초풍이었으면 큰일 뻔했다 평풍이란 스나이다 와 자이언트는 역시 안들어갔다 오 게이브 자이언트는 역시 안들어갔다 음 이렇게 내가 승리하나요? 어 이 턴을 가나요? 풀 수가 없지 머즐버스터를 아이씨 안들어가네 야이씨 아 상대방 대시가 안됐는데 아하하하 상대 대시 안됐네 아 이영 어이 아 돌이 나갔으면 아아 아아 아아아아 이ely 이건 못하여 이건 못하여 이거 못하여 이건 못하여 아아아아 이게 전문 용어로 그거져